먹어봐. 잡사 밥. 먹어볼래? 이거 좀 터져. 여기 좀. 이렇게 먹으면 와있어. 오랫만에 다르려고 했는데.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. 오늘 아침부터 지금 처음으로 달라고 그랬는데. 원래 여기 오면 사장님이 이게 손맛을 싸주시거든요. 이걸 싸서. 이거 싸서. 야, 볶음밥은 먹고서 우리가 또 한 마디씩 또 형을 해줘야 되겠네. 우리 대우가 완전히 지금 막... 초밥하게 이렇게 해서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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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렇게. 야, 이거 이렇게 또 주셔. 어머, 어머. 어우, 이렇게 큰 애가 이렇게 다소고 타게 써가지고. 세상에 다소고 타다. 다소고 타다, 볶음밥을. 잘해, 잘해, 잘해. 야, 너도 너다. 나도 나중에 정말. 저, 저, 형 상대 씨. 택원이죠? 네, 네. 잘, 태워, 태워. 이거 먹어. 여기 오십니다. 그렇게 해서. 확실히 맛있지? 아유, 드셔보세요, 진짜. 태워 여기 있잖아. 좀 더 많이 넣었어요. 드시죠, 형님? 어머. 봐봐. 양하고 틀려. 이야. 이게. 김미 들어가잖아. 네. 이게 아주 엄청나게 춥네. 김. 그리고 이것은. 냉김이어야지만 되는 것이다. 야, 이게 김밥하고 다르네. 김 있었는데. 이게. 그리고 어떤 고구마는 나중에 김가루를 쫙 수북히 뿌려서 다시 비벼서 먹는데. 그거랑 또 달라. 맞아. 근데 그것보다 확실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식품과. 맞아, 맞아, 맞아. 맛이. 김이 훨씬 많이 들어가. 나 왜 부리또 먹는 것 같아? 그래. 부리또, 부리또. 어머. 약간 부리또 느낌이 나는 게 이 안에. 치즈가 살짝 들어가 있어. 아니, 어쩐지. 지금 대화가 지금. 밥을 뜨는데 여기가 약간 점도가 있어서. 다가 붙여 있잖아. 한 게 있더라고. 누가 또 캐치하는 거야. 세상에. 나를 더 먹을 거야. 먹으면 돼요? 응. 음. 한 맛을 더 더 꾸니까. 이게 됐어. 선배님 아직 한 번도 안 드셨어요? 드셨는데 또 드시니까. 오늘 부산에서 정말 행복했어. 부산에서. 야, 이거. 이걸로. 건배 건배. 건배 건배. 건배 건배. 태원아. 건배 건배. 태원아. 왜 자꾸 건배를 해요? 아니, 이거. 야, 살다 보니까 김밥. 여기 그냥. 볶음밥 건배를. 야, 건배. 자, 태원이를. 야. 거기에 쓰레치하신 것 같은데. 야, 이거 마지막이야? 예. 야, 이거 마지막이야? 예. 아. 미치겠네, 진짜. 와. 이거는 뭐라도 해서. 그래, 그래. 이거만 있으면 돼. 야. 마지막까지 또 유명한 희릉 또. 파김치 와. 아유. 난 이 소스가. 마지막 점이다.